된장찌개 하나, 해물 라면 하나 면이 없으면 있네 면이 있어 후식 면이 미나리 맛있겠다 관자는 그... 관자는 그... 오이 부사점주가... 스페인 중국 멤버가 있는 거죠 관자? 시원성 안녕하세요 인사하네요 아 인사 안 해 안 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웨이기입니다 웨이기입니다 와우 잘생겼다 웨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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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끔 싸워도 오래 만약에 뭐 각자 활동하고 못 만나도 다시 만나면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냥 영원 신고 된 것 같아요 저한테는 가족이랑 보낸 시간보다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이 형들 아 잘했어 진짜 시간 너무 같이 보냈으니까 가족보다 더 친한 존재인 것 같아요 우리 멤버한테만 비밀번호 알려줘요 우리 멤버한테만 비밀번호를 다 공유했어요 저도 알고 싶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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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먹어요? 네 진짜 많이 먹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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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수 없대 최근에 느낀 게 혼자 서로 하는 게 보고 싶었어요 아 현장에서 좀 혼자 심심할 때 좀 많이 조용하는 느낌? 다 같이 있을 때 진짜 다들 더 조용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진짜 진짜 더 조용하면은 있을 때는 없으면 좋겠고 어 없을 때는 있으면 좋겠다 맞아 맞아 아 아 아 네 이상의 사람 다 외국 멤버인데 한국말로 네 연습생 아 시작했을 때 형 이미 데뷔했잖아요 데뷔 해서 형 항상 밥 먹는 거 우리랑 다르잖아요 음식 그래서 엄청 맛있게 먹어 어 그래서 형 덕분에 그때 연습생들 많이 맛있는 거 먹었어요 빵 같은 거 아 잘한다 맨날 매일 빵이 있어요 진짜 옛날에 한국어 못할 때 진짜 메뉴 닭 한 두 개만 기억할 수 있어서 맨날 똑같은 시키고 있어요 다른 거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팬들이 새우 볶음밥 일주일 동안 3주일 동안 3일 동안 먹었어요 그때 형은 진짜 천사였어요 지금은? 지금은? 지금은 지금은 지금 아니요 아니요 사실 너무 웃긴 게 오 3년 선배야 아 네 오 오 4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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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일 9일 9일 그때는 너무 뭔가 앞길 안 보여 또 다치지만 그때는 아마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저도 엄청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와 이제 춤 안 되면 뭐 해야 될까 그냥 마음먹고 맨날 회사 가서 그냥 눈치 없이 그냥 맨날 소리 지르고 빅사이 나도 그냥 계속 노래 노래 지르고 노래 연습을 열심히 했거나 춤은 안 되니까 맞습니다 다쳤으니까 항상 노력하네 그때 고음 엄청 열심히 연습하니까 만약에 고음 소리 있으면 바로 텐이에요 저희 우리도 어 텐 형 왔네 텐 목소리는 진짜 벽 네 개 이렇게 아 아 파리넬리죠 파리넬리 딱 들어 어 텐 목소리다 아 무조건 맛있는 거 있다 가자 라고 근데 한번 짱 할까 어 좋아요 우와 축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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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수용하는 도생 끝에 성공이 있었네 우리가 끈끈해 그래요 처음으로 웨이신비 멤버랑 같이 이제 와서 같이 인사하고 얘기하니까 되게 너무 어둠 속에 깜깜 속에 햇빛이 들어온 느낌 타면 애들도 되게 해 맑은 성적이라서 더 뭔가 저한테 되게 도움이 됐어요 원래 뭔가 고생 끝에 막 진짜 포기하지 않으면 대단하다 얼마나 열심히 하든 뭐 결과 나오겠지 그때는 한번 끝까지 해보자 못할 것 없다 인생에 있어서 너무 힘든 시기였는데 그 시기가 이제 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걸 얻을 수 있었던 맞아요 그 시기에 감사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어 드디어 드디어 어 텐에 현중 샷출발 자초와 샷출발 아 아 오 특별히 어 어떻게 그렇다 저런 팬 읽는 게 되게rée 그래서 드림 ello 해미 내게 엇 aç 보 참 zero 또 Occasion 똑같은 것 같아요 문인이 만들었대 네, 핸인영라는 그런 잘 맞어, 귀여워 이게 첫 번째로 한국어로 그곳에 아이돌을 꿈꿨던 곳이 저는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친구들 감사합니다 노인영란 포니스랄스 중국어로 한국으로ayan 여기가 정말 잘 오시네요 앞으로도 계속 고맙습니다 파이팅! 파이팅! 이게 살짝 좀 처음이고 이러니까 긴장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팬도 마찬가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팬이랑 팬이랑 같이 즐기자.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. 그거 봐, 그거 봐. 서로 긴장하는 거 너무 재밌어요. 서로 서로 긴장하네. 언니, 휴로 이번에도 오랜만에 이번에도 새로운 워시아를 만났어요. 근데 저는 여기 맨 한 번 와서 밤 꼭 랜저를 살 때 그냥 혼자 뒤로 가면 돼요. 뒤로 가면 돼요. 여기? 저희 암전되자마자 이거 열릴 거니까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갔습니다. 저거는 긴장이 안 될 수가 없지. 그러니까. 나 혼자 나가거든요. 다자야... 진영아 쓰고 있을 거 같아. 춤을? 아, 춤 할 수 있을 거에요? 긴장 어떻게 불려요? 아, 참은색양! 아, 어쩔 수 없다. 어쩔 수 없다. 저쩔 없다. 어, 없나. 네, 너에게로 스며들어 난 요즘 에브리데이 떠올리기 전부터 널 떠올리곤 해 그때 또 이렇게 학교 넘어지려 하죠! 바로 준비해주세요! 날 뛰지 마세요! 날 뛰지 마세요! 이번에는 좀 더 멀리 내게만 열리는 봄보다 봄같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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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경험 살고 살고 지금 텐인만 뜨는 것 같아요 연예인, 연예인 멋있다 멋있다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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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분 전입니다 한국 이름이 이영흠 원래 했던 이름 그래서 계속 외치는구나 1분 전 2분 전 3분 전 2분 전 2분 전 오와... 또 찼어 와... 와... 2분 전 2분 전 2분 전 2분 전 3분 전 2분 전 3분 전 어떻게 되세요? 이제 무대에 올라가면 또 난리 났지 좀 더 다른 느낌이예요 오케이 재미있게 하자 크로다 울겠다 울겠어 울겠지요 울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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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it till he's the las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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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you very muc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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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were going to do so it's very nice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I thought it would be really hard 그렇죠 맞아요 너무 다가가가지고 Birthday 진짜 너무 멋있다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펜 됐어 오케이 그럼 건너 줄게요 어? NCT 멤버들 안 눌릴까? 네 재현이랑 마크씨 맞아요 대박 와 무서웠어 떨렸어 아니 좀 힘들겠던데 Like the last few Maybe from here I was gonna die Yeah 근데 이거 이거 좀 왜? 아 너무 섹시했잖아 깜짝 놀랐잖아 근데 좀 쩔었어 너무 잘했어 어 우리 멤버들 아 잘 못했다 서로 할 때 귀여워요 서로 할 때 되게 귀여웠고 되게 귀여워요 우리랑 같이 할 때 되게 형 느낌 어 형 느낌이야 기다봐요 기다봐요 지금 3시간 와 와 잘 끝났다 다행이다 그런 한 마음도 있고요 하나는 좀 뭔가 몇 개는 제가 무대 하면서 좀 어? 이 부분은 좀 다음에 또 아직 투어 첫 시작이니까 뒤에서 좀 몇 개 좀 더 잘 해보자 이거는 이번에 시작이니까 조금 하면서 좀 성장한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다행이다 이번에 잘 끝 해내서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